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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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할나이 einen 놀래가면 그 집이랑 가만히 앉아 Madrid 이것이 숯발리예요? 이것이 숯발리 어디서 방송을 해도 내가 못 알아먹고 먹어서 하면 막 고찌 떠들어 방송한다고 고찌 잘 시키고 있어? 응 우리도 가면 태화구이도 탁 거기에 올라놨지 언니는 걷는데 요즘은 말 안 듣는 생이기게 고찌 잘 시키고 있어 언니 주사 개가 요새 안 보이네 아니 그냥 우리 개가 나이가 들어고 고찬디 아무튼 나이가 하려고 좀 노망끼가 있어 개도 늙어가지고 노망하는 것 같아 오라 마 야 야 야 어디 감시 고개 안 먹을래? 저 저 이상하다 눈치만 살살 보면 게 야 숯딸아 숯딸이 숯딸이 이루와 숯딸이 숯딸이 숯딸아 띠 숯딸아 숯딸아 서울나다고 해 서울나고 난 밥은 내가 다 주지 그렇지 맛듣는 거 해당 주어도 나 풀로 난 우다닌게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저한테는 달라붙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맨날 보니까 밥 좀 재배께 넣으신데 제가 가졌죠. 날 싫어 힘써죠. 아들은 부르는 거고 난 부르는 게 아니죠. 할머니는 집에 잘 안 부르는 거니까. 부산이 없으면 제사도 안 지낸다. 제사상에 올라와. 미역 같은 건 줄 알았더니 팔아있네. 이리 와. 이리 오라. 이거 왕 먹어라. 나 이거 하자면 난 목숨을 걸어놓고 한 거여. 마 마 마 마. 거기에 재고는 바닷고기도 전에는 잘 먹었는데 지금 바닷고기도 잘 안 먹죠. 냄새 맡겨줘. 야. 시딸아. 네 요새 왜 그러나. 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러는지 왜 그러니, 어? 미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마, 잉? 야야! 어디 감시해?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 야, 엄청 얌전하네요. 얌전해요. 사실 그 나이로 보이진 않아요? 같은 나이에 다른 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강아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조금 귀찮아해요. 자기 귀찮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지는 것도 싫고,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맨날 그늘에만 앉아 있고. 맛있는 거 줘야 좀 겨워하면 와서 얼굴에 한번 비춰주고. 그래야. 건강하든가 난 줬다마는. 난 저거 온. 나이가 들은 정신이 없어서 가난 엄만 안 사랑치고 또 가전힘 생각을 드러내. 이사를 부른 건데. 그래도 괜찮든가 난 줬다. 저 수다리 비타민제, 비타민제 넣고 힘내라고. 코에 살짝 묻혀주세요. 코에 살짝 뒷가운데 Pause. 비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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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제 건강히leye 뉴스 스토리도 묻고. 응. 할 chinese Safari, 비타민제, 비타민제, 비타민제…" 자녀석 지경이 날씨에 있었는데, 스토리도 눕고 나도 늙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진 찍어서 걸어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에이티넷 방에 칼국이 눕속을 읽어버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